이제 막 갈 해야라 또 이름 좀 다쳤어요 아 해시다 이러면 이러면 해시 뭐할게요 좋아? 해시하면 우리 뭐야? 너? 뭐야 세 줄 알았다고? 어 세 줄 아 땡ου다 어... 그런 거지? 그렇지. 천천히 일단. 나는 세주가 좋아 보여. 어떻게 생각하냐 현진이? 표정이 별로 안 돼. 현진이 세주 자신 있잖아. 화면하지? 해야지. 화면해. 너 존나 잘해 세주. 맘복같게 세주하지? 때문에 정글 쪽 티어를 좀 올릴 생각으로 보이죠? 혜니가 마오하긴 했어. 엄만. 나 XX 좀 봐도 되긴 해. 니달리는? 니달리도 할 수는 있어요. 니달리는 에바인 거 같아. 세주가 낫나? 어. 아... 정글을 이렇게 잘렸으면 해야 되긴 할 듯? 세주... 아... ... ? 느낌 있었어? 아니 아니 아니. 오오오오오오. 내! 어떻게 할래? 니달리보다 세주가 낫지? 니달리 쪽이 낫고. 아. 세주하는 게 낫지 그러면. 하. 하. ㅂ. 정글. 탑 세주 할까? Anything else to Luke minus S. 오늘 또 한성 소리 들리게 해 줘. L st Prince counties. arg- 오늘의 두번째 매치 여러분께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i- 카르마까지 장- 오오 장- 네 장- 세주? 장- 어 장- 세주로 표인듯 장- 응 장- 파이팅 장- 파이팅 장- T1과 DRX의 첫번째 세트입니다 장- 거의 다? 장- 라인 프라지러운데? 백이 장- 10초면가? 장- 탈락이니? 장- 맞춰서 장- 비타구도 피하긴 피했는데 콘비 스파итан 팀왕 미드가 순간이면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그만큼 피만 가라왔어 골맞300 니트다운 상대가 더 좋아 여기서 바쁨 한번 볼게 아칼이 한 번 내려갈 수 있어 지금 아칼이 내려간다 시작해야 돼 아 맞나 잡긴 했거든 아칼이 온다 바이탑이다 바이탑이다 제왕 리본이 안됩니까 이번에 피오라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뺄트 있나? 뺄트 빼봄? 뺄트 빼봄? 뺄트 빼봄? 뺄트 빼봄? 어. 아칼리가 도쩌 안에서! 약하긴 하거든 아칼리. 이런 거? DRX! 포탑이 죽질 않겠어! 이야! 버텼습니다! 뺄트 봐주면 마나가 없다. 합법을 가질게. 뺄트 하친다? 뺄트 하친다. 뺄트 하친다. 데마시아 하나 써줬어 데마시아. E 한 번 쓸게 지금 쓸게 지금 쓸게. 가비? 여기까지. 바로 쓰다먹었어! 오! 나스카이 탄다. 와! 제멍스! 탑 나이스? 탑 잡았어. 탑 이거 많이 큰다 나. 피오라 캐리하는 방송 찍을만하다 이 판. 그럴 듯? 알겠어. 파이팅. 얘네 분친다. 지금 몇 시즌? 지금 6천? 어. 우리도 티온 잡을 수 있다 그런.. 어? 지금 9호. 바텀 바텀. 아. 좋았어. 아칼리 EW 다 빠졌어.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 일단 피오라 쪼. 아이가 먼저 피오라를 피오라 쪼. 피오라 쪼. 괜찮나? 아칼리? 아칼리 아칼리 아칼리. 아칼리 다윗. 아칼리 다윗.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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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도 밀었고요. T1. 벗작업 들어갔고요. 아이씨. 아이씨. 아 나 좀 위험하다. 나 썼어요. 역으로 역으로. 한 번 빠져야 될 듯? 어. 나는 나쁘지 않아. 천천히 볼게. 아이씨. 바이 여기 있다. 땀 볼만한가? 천천히 봐볼래? 바이 박았다. 바이 박았고. 바이 솟박 걸었어. 바이 붙어. 아칼리바죠. 바이 피일 할만해. 얘네 빨렸고. 우리 바를 수 있다. 나 딜각 좋아. 우리 딜각 좋아. 우리 딜러 틀 못해. 아아. 아칼리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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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래. 좋아 좋아 좋아. 워크스 보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 잘 컸다. 사이드 많이 유리하고. 피오라. 피오라. 야 탑 빼. 어 뺄게. 피오라 레이드가 10분. 다 뺀다 다 뺀다. 다 뺀다 다 뺀다. 미드 압박 줄래? 미드 밀게 이거. 아 걔네 탑 3명밖에 없어. 이거 잡으면. 이거 잡으면. 재우가 날 찌끼나야 돼. 그래도. 나 시간 오래 끌어라. 이번엔 한 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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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래도. 아니. 꺼를. 빨리. 꺼라. 꺼라. 아 아깝다. 얘네 상태 다 거지. 미드는 끝났어. 잘 버텼고. 아 아쉽다. 아 너무 아깝네. 오케이. 릴렉스. 얘네 바텀 봐. 바론 한 번 부지겠다. 나 20초 뒤에 텔 돼. 이거 내가 먼저 박을게 머리. 나 8초 8초. 테라우드 박아줘야 될 듯. 5초. 내가 먼저 박음. 대마시 한 번 부술게. 바론 3초. 바론 3초. 아칼리 봐야 돼. 나 토지긴 했다. 아칼리 아칼리. 나 죽었어. 아칼리 봐줘. 상대 딜러 이타해. 상대 딜러 이타해. 아칼리 보면 돼. 아칼리 아칼리 아칼리. 나 살짝 갈려있고. 바로 수 없어. 바로 수 없어. 카르마? 카르마 노플이거든. 바로 수 노궁. 바로 수 노궁. 당일 차 당일 차. 위에 볼게. 어 위에 봐. 바로 수 노궁. 에이. 죽었고요. 딜 딜 딜 딜. 나 조여질 수 있어. 나 조여질 만한데. 가볼게. 가볼게 가볼게. 가볼만해. 따라가볼게. 가볼만해. 가위가 매복을 하겠다. 가위 위치가. 3대 2인데. 3대 2인데. 대마치야. 이러면 끝내면 할 때. 그냥 끝내자 이거. 끝내자. 끝내자. 아칼리 여기 묶여있어. 아칼리 여기 묶여있어. 끝낼게 끝낼게 그냥. 나이스. 이런데. 시즌. 히오진은 어떤 선수가 받았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이건 뭐. 오 네. 너무. 역시. 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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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한숨 쳐. 떨린다. 지금이 가장 긴장해야 될 때다. 제일 무난한 건 바이죠. 와. 이러면 진짜 다른 정글 생각해둔 게 있다는 얘기에요. 정글 할 거 뭐 있어. 니달리 같은 것도 좋나. 니달리 할 수는 있어. 조. 조울만도 해. 한 번 하던지. 오달리 가자 오달리. 드디어 출격한다. 이달리 밴 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좀 더 요즘 날뛰기는 하는데. 이러면 이달리 할래? 이달리 하자. 이달리 해볼게요. 바로 하자. 가보자. 가보자. 어떤 메이킹 정글러로서. 와. 나왔어요. 이 정도. 이 기회 진짜 많다 너. 혁진이가 캐리 하겠네. 너무 부담하지 마. 그러니까. 편하게. 편하게. 진짜 하지 마. 자신감으로 가. 이게 CT 연계 좋아서. 가보자고. 준비됐습니다. 양 팀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보시죠. 와 거의 한 1년 만에 나왔습니다. 니달리. 창 그리고. 따라 달라요. 창. 멀리서 창. 이거를 계속 던져낼 겁니다. 예. 1.4 덕담. 계속 해볼까? 계속하면 좋아. 오공 부르고 있죠. 오공 오고 있는데. 창. 머리가 졌어요. 얘네 힐은 있어. 힐 졌다.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네. 창. 와우. 오공 떼졌다. 나이스. 상대 박았다. 가야죠 가야죠. 이 박았고. 나 박았어. 괜찮아 얘 스킬 다 없어. 기달리가 먼저 왔어요. 약간 예측 샷으로 던져봤는데. 아이고 정렬. 사이드 오프에 나이스. 팍 갱강 나오나? 살짝 불만할 때. 오케이. 뛰어볼게. 기달리가. 빨라요. 헛공을 누비고 달립니다. 기달리. 나이스. 나이스. 나인 밀어줘라. 굿.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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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타격을gebaut들 land Auf. 가장 큰 타격을 입은건 바텀이야. 바텀. 바텀. 바텀 밟 weg. 타일로스. fabrication 또 vette. 바텀 성공. usspe amplus svl. 조선 특이한 나이스. 어? 버텀 크리ider. EVys551 던져센 다 AU Где 박 돼잖아. 첫째 만점. 와, 뒤지게 쎄네. 아, 이게 저어? 이거 못 들게 한 번 꺼내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오케이 오케이. 나 공 볼 수 있어. 아, 창대. 랭이 선열이야, 랭이 선열. 나 덮혈올 거야. 오공 조심, 오공 조심. 왔다 왔다. 오공 오공. 오공 붙어, 오공 붙어. 잘 싸워야겠다. 랭닉도플, 랭닉도플, 랭닉도플. 이제 같이 가는 중. 랭닉도플, 랭닉도플, 랭닉도플. 이게 봐. 튀었어? 위에 봐줘야 되고. 거의 나만 가 이거, 나만 가. 랭닉도플, 랭닉도플, 랭닉도플. 이럴 수 있어? 나 왔어, 뒤로 올게, 뒤로 둘게. 진공 있다. 튀었어, 튀었어. 이 돌았다, 이 돌았다. 환열이 있을 거고. 딤플은? 딤플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여기까지? 나 미드 커버로 할게. 맞지, 나. 구마일주 선수가 성붐을 굉장히 잘 때렸죠. 그렇죠. 여기 있다. 탈탑? 랭시공 있다. 실제로 AP났었어요. 맞아요. 그거를. 잡았다. 질렸다. 나 직가타 바텀 방으로 할게. 나 직가타 바텀 방으로 할게. 바텀 2차는 막아야 될 것 같은데. 할만해서 이긴 하는데 이번에. 바텀 다 세대거든? 이거 타겟다. 랭시공 조심. 오공 여기 있다. 마이크로 어떤 컨트롤. 중간에 디테일 면에서 거의 최강 그 팀이라서. 어 뭐야. 공자야? 공자였는데. 어 혼자야. 나 혼자. 풀만 있어 이제. 아아. 아아. 미작이 암바. 나 있어요? 아 아까. 이걸 캣틀 주네? 아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용 30초거든요? 이게 용 때까지 애쉬공 돌리면. 아지르 노려보자. 아지르 노려보자. 애쉬야 애쉬한다. 바텀다. 애쉬 잡았어. 애쉬 잡았어. 너 뒤태 살짝 볼게. 확인했다. 오공 너공이야. 마테리아다. 힌 여기 있어. 너가 살짝 볼게. 가봐 가봐. 우리 본다 여기. 크게 쪼이는 중. 자 타워대. 볼만해. 오공 노플 오공 노플. 오공 노플. 오공 노플. 오공 노플이야. 그래서 속도를 더 대봅니다. 마크 되나? 마크 내가 해볼게. 여기 있다 여기 있다고. 공각 보는 중. 얘네 오기 힘들긴 하자. 못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못나 못나 상대 못나. 애쉬 잡았어. 쳐봐 쳐봐 쳐봐. 칠게 칠게. 아웃성 보여요. 타렷. 나이스. 공 한번 볼게 그냥 시원하게. 아네 아네 아네. 우리 짐 본다. 짐 본다. 안될 것 같긴 하다. 설마 빼보던지. 설마 뭐 대냥 내려면. 때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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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미치하고 리플 갈게. 나 형. 재왕이다 그냥. 열등이 셔까지 가지도 않고. 아 아 어디 있어. 어차피 계속 해져대.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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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 안 줘요. 나 1신공 받았다 형. 얘 개나 키 형 겁나 야 깨 겁나 야 깨. 어 살려주세요 요오면 기가 도망갔네 아래 잡았어 야 이거 싸먹는 중 렉 노플 렉 렉 노플이야 병면 좋아? 병면 좋아? 페이튼 빨리 왔어 오고 오고 옆에 쌀 몰아버리겠네 쌀 여기있어 지금 나 벌려간다 그래서 나 살짝 봐줄 수 있나? 못 봐줘 못 봐주긴 하거든? 그냥 바텀 매자 이거 안 죽어 이거 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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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거? 패스 많이 줘 오래 버티긴 한다 이거 그래서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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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템인데? 오공 개피야 오공 개피야 오공 개피야 아 아 아래쪽 잡았는데 이미 다른쪽은 다 터지고 캐틀 너무 당당한데? 어 맞아줄게 렉 렉 야 진노플이야 진노플 할만한데? 어 캐틀 캐틀 나 지금 나 너무 흥분했다 일단 대퇴할게 나 쌀 초식에 있어 쌀 초식에 있어 나 딜령 좀 올릴게 나도 쌀 초식에 있어 했는데 나도 DPM 올릴게 어 씨 잡아봐 어시어시어시어시어시 에이디에이디에이디에이디에이디에이디 나잇 아 씨 아 에이 쉐이덩!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1위를 지키는데 7승 1패가 됩니다.